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입니다. 당장사로 이어갈게요. 어희재입니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를 살펴볼 건데 테슬라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사실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국채금리가 3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0년몰금리는 특히 장중에 4.25%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고금리에 취약한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매도 물량이 출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장주들의 어떤 적정 주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미래 수익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들이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수익이 갉아먹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8%, 애플도 2%대, 아마존, 메타 등 3%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1.6%, 특히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밖의 종목 이슈들 체크를 해보자면 반도체 내부에서 약간의 소음들이 들려오고 있죠. 암과 퀄컴의 라이선스 분쟁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암이 6개월 뒤에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라는 통보를 일단은 보낸 상태인데 만약에 라이선스 계약이 진짜 파기가 된다면 퀄컴 그리고 암 모두 매출과 수익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종목들의 주가가 모두 밀렸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이 애플의 전문 분석가죠. 대만 TF인터낸셔널의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 주문량이 천만대 감소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주가가 2%대 타격을 받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테슬라 실적 내용 확인해 보시죠. 매출액은 리스가 낮습니다.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72센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익이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진율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19.8%로 예상됐던 16.8%를 아주 안정적으로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시면 지금 순수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총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몇 분기 동안 쭉 이렇게 내림새를 그려오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이렇게 고개를 빼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 돈을 더 많이 남기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좋은 실적 결과였고요. 거기다가 몇 가지 하이라이트들이 더 있었는데 올해 연간 가이던스, 전체 인도량에 대한 전망치를 소폭 높여잡았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워낙에 좀 인도량이 부진했기 때문에 연간 전체 가이던스가 높아지려면 4분기에 정말 강력한 인도대수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사상 최고 수준인 51만 5천대를 전망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저가형 전기차 지금 당장에 현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페이션스, 인내심이 많이 바닥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출시를 할 거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ESS, 에너지 저장 부문의 전년 대비 2배 이상 배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점 역시도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좀 하이라이트들 추가적으로 있었는데요. 분기별로 연도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의 역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점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어닝콜이 6시 30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그 어닝콜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실적과 차량 생산과 관련해서는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봇 택시와 자율주행, 사실 지난 로봇 택시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이유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가시적인 내용들을 밝혀줬습니다. 로봇 택시, 그러니까 사이버캡 2026년 대량 생산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FSD 기술력 크게 개선 중이고 내년 2에서 3분기 중에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스크 CEO는 한 10배 정도의 안전성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죠. 특히 이미 지금 테슬라 직원들은 이 로봇 택시 기능을 자기들끼리 사용 중이다. 이러한 발언까지 내놓게 되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진율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공장 생산을 많이 현지화하면서 운송비를 절감시킨 덕분에 이렇게 마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원래 잘하고 있었다가 살짝 주춤하는 듯했던 전기차 사업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 수익의 어떤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로봇 택시라든지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가시적인 내용들을 이번에 밝혀준 점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움직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한 12% 가까운 상승권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실적이 이렇게 전해진 이후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등의 기타 전기차 종목들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테마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튬 쪽에서는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 리튬 등의 종목들 보셔야겠고요. LFP, 에코 프로 BM이라든지 LNF 등의 종목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ESS 쪽에서는 TNT라든지 서진 시스템, 필 에너지 등의 종목들 오늘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네요.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테슬라의 핵심 이벤트를 소화하고 내부적으로는 SK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을 어떻게 소화할까요? 오늘은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무게중심을 개인적으로 한번 실어봅니다. 양 시장이 어제 실적 경계감보다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금리 환율, 시장의 시선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소 매크로 압박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악재였을까요? 일단은 양 시장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가웠던 건 역시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 현물 시장에 보면 나란히 외국인들 사들였고요. 그 전날 빠져나갔던 규모 거의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2천억 원 넘게 거래소 현물 샀고요. 코스닥도 500억 원 전후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은 레벨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매크로적인 우려감보다는 일단은 사들이는 수급 움직임 속에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좋았던 쪽은 반도체 2차전지 조금 크게 봤을 때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HBM 3인방 이제는 한미반도체보다는 이수페타시스의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더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나머지 소부장단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국감 진행 중인데 당정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도 긍정적이었습니다. 2차전지는 GM발 호재를 크게 반영했습니다.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초반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점차 수급이 몰려가면서 어제 에코프로 머티가 5%의 강세, LG에너지솔루션은 개별적으로 스텔란티스와의 소식 속에 상승 움직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0만 원을 이제는 지지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엔터게임사 좋습니다. 어제 개장 중계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1기 때 뭐가 좋았나, 어느 정도 산업재라든지 호재, 악재가 분명한 이런 섹터보다는 여기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엔터게임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김태성 본부장이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강했던 섹터, 아파트아파트 열풍과 더불어서 게임주 안에서는 희망퇴직 진행 중인 NC소프트가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조금 밀리고 있다는 점은 아쉽네요.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요. 금리의 발작이 그러면 일단락된 걸까? 는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리고 신중해진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금 상승, 비트코인 강세, 금리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체리낸커도 전해드렸습니다만 4.25%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상당이 더 높아졌습니다. 딱 지난달만 하더라도 3%였었는데 한 달 만에 이 속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트럼프의 트레이드를 반영하게 된다면 지금이 레벨 대 상단인가? 아니면 혹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단이 더 높아질 수 있는가는 시장의 움직임 안에서의 그 민감도를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지금 1,380원을 돌파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코멘트에 따르면 1,400원대 레벨이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상단을 열어놓아야 할 달러 강세의 움직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체크가 필요한 부분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간밤의 금리 상승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금리 발작은 일단락되고 실적 민감도가 더욱더 커지면서 실적 시즌에 문을 연 종목들의 더욱더 민감도는 커질 겁니다. 그러면 기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바로 SK하이닉스 개장 전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잘했습니다. 바로 어제 것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긍정론이 부상하면서 어제는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시행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론을 조금 더 결집시키는데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폐지 혹은 유예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잡게 되면 우리 시장 전체적인 투심은 좋을 겁니다. 대장주인 반도체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어제 쏟아지면서 전일 SK하이닉스는 쌍크리 매수 삼성전자는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결국은 매도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부장단에도 수급이 더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적극적으로 담았던 2위에서 4위까지 소부장단 이름 올렸고요. 기관도 HPSP 쌍크리 매수네요. 강한 상승 움직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실적에 있는데요. 하이닉스 7조 300억 원으로 흑자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 자란 실적 발표했고요.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액도 17조 5,731억 원 발표가 됐습니다. 추정치의 경우에는 18조 원까지 예상하기도 했고요. 추정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조 7에서 8천억 원 혹은 높게 상담본 하우스에서는 7조 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시장 컨셉은 뛰어넘은 모습을 이익 기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실까요? 지금 19만 6천 원까지의 반등 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4% 튀어 올랐고요. 실적 기대감을 반영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마 선반영은 아니겠죠? 여기서 2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증권사에서의 기대치는 이러합니다. 지금 레거시 쪽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AI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2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보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7조 원을 넘어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발표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불어 지난주에 TSMC, AI 사이클이 더욱더 공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증한 하이닉스의 실적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좋을 것이다. 저희 개장 전 조금 전에 노근창 현대차증권센터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였다는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밸류체인 더불어서 후공정, 전공정단에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레거시 쪽으로는 아무래도 힘들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어제 움직였었던 전공정, CXL까지 그 물줄기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는 큰 틀에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반도체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하겠고 테슬라 실적 소화로 2차전지와 ESS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섹터가 쉴 때 움직였었던 대장주,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는 고점에서 어제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흔들린 걸까요? 취어간 걸까요? 이런 측면에서 어제 등락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사실 호재가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실적을 앞둔 경계감이 반영됐고요. 대부분 YTD로 봤을 때 알테오젠 280%, 리가켄바이오 96%, 유한양행도 100% 넘게 올라가면서 가격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게다가 어제 움직였던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와 2차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에서 팔아서 수급이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이기도 한데요. 왜 빠졌지에 대한 이유를 정리해봤지만 사실상 외국인 매도, 고점부담, 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 대기 모드이기도 한 상황. 일정 정리, 막판에 이렇게 일자를 넣었는데 감독님께서 넣어주셨네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4분기에 기대할 만한 일정은 아직 있습니다. 최근에 IQR라든지 몇몇 치매 관련 종목들이 꽤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10월 말일부터 11월 1일까지 알츠하이머 학회 진행됩니다. 이 기대감 반영하고 있고요. 비만학회도 위고비 열풍 이후에 플러스알파로 뭔가 있을까? 2일부터 6일까지 4달에 비만학회 있고요. 한미학품은 여기에서 임상 결과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힘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4일에서는 6일까지 바이오 유럽도 행사가 열려서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까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LS증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일정들까지 여기서 비만, 알츠하이머, 면역항암제 관련한 이런 일자와 함께 추가적인 임상이 나오게 된다면 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벤트 대기 모드에서 팔 것인가 더 가져갈 것인가 잠시 후 여쭤볼게요.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겠고요. 그 방어가 될 수 있는 키는 아마 실적과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사 오늘도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제 JB금융지주 3시 지나서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 6곳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배당은 살아있구나.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9곳 목표주가 상향, LG이노텍은 10곳에서 목표주가 하향 조정해서 시간의 거래 반응까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까? 일단 시장 반응부터 체크하시죠. 동시효과 구간 약하네요. 어제 반등 이후에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입니다. 출발은 좀 달랐으면 합니다. 코스닥 0.6% 하락, 코스피도 약과권 출발. 그 안에서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의아하네요. 보악권 출발 예상됩니다. 자, 코스닥도 조금 전에 어제 흔들렸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십시오 했는데 엇갈린 출발 앞두고 있고요. 2차 전진은 비엔만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자, Q&A는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질문은 하이닉스로 드려보죠. 자, 실적 잘했습니다. 20만 원 돌파 가능할지 동시효과 구간 지금 좀 약해서 불안한데요. 네, 일단은 AI의 피크아웃 논란은 당분간 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 반도체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이번 올해 SK하이닉스 실적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투심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돌아서 8단이 아닌 12단 매출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12단 같은 경우는 현전하는 메모리 최고속도인 9.66GB로 높였기 때문에 사실 8단 제품과 동일한 두께로 칩 12개를 적층하는 용량을 50% 늘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수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SK양 고객사 장비주 가운데에서도 일단 레이저 어닐링 장비였던 DIT라든지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는 미세화에 특화된 소고핑 관련 리노 공업 그리고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버닝테스트 DI라든지 관련주들 중심으로 오늘 반등폭이 예상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대되는 건 2차전지입니다. 테슬라 실적과 함께 GM에서 전기차 잘하네. 테슬라도 저가와 관련된 전기차도 내놓고 수익성까지 개선되면 수요에 대해서 조금 안도할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이 LG엔솔 41만원까지 회복 LNF가 확실히 테슬라와의 연결고리 때문인지 4% 상승 출발을 앞둡니다. 오늘 2차전지 강한 흐름에 어떤 전략 세울까요? 상대적으로 2차전지는 조금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일단 테슬라가 그동안의 컨센서스를 하위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서프라이즈 지난 4분기까지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증가세가 기록이 된다면 내년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 대선 변동성이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가 관련돼서는 트럼프 당선 시에 보조금 축소라든지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비중은 주가들이 상생시 일부 축소를 하면서 재진입에 대한 상황을 한번 대응해보자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트럼프 대선 캠프에 머스크의 지원이 있었던 것만큼 테슬라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 홀딩 그리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소용주 쪽에서는 P&T라든지 NC시스틸, 동원시스템즈 같은 관련주들 중심으로서 사실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대형조는 아까 우리 잉컨님 말씀해 주셨듯이 엔소를 중심으로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늘 자금 쏠리게 될까요?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대표와는 잠시 후 개장 중에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A였습니다.